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코스피는 2516.2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0.2% 빠지고 있고 상당히 변동성이 있어요. 코스닥은 0.51%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이 매사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기관 애들이 한 1,385억 정도 매들하고 있어요. 기관에도 매들하고 있고 코스피 상위 종목 보니까 LG N술이 한 2.3% 오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의 0.3, 기아가 1.4, SDI 2.97, 포스코 퓨처엠이 3.1%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100원 정도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0.9% 빠지네요. 선바도 0.1%, 오선주도 100원 정도 빠지고 있고 현대차도 0.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LG 화학과 네이버는 보허브로 현재 흘러가고 있다. 코스닥은 821.01인데 개인들이 491억, 기관 애들이 15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637억 매사하고 있습니다. 셀트레넬스퀘어 1.7%, HLB 0.9, 레인보우 0.4% 빠지고 있고 원월 에코프로 비엠 좋네요. 6.3% 오릅니다. 에코프로도 2.6% 오르고 있고 포스코DX 0.3, LNF 14% 오르네요. 알테오젠 1.6, HPSB 4.6% 현재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아주 대체적으로 좋네요. 보니까 그러면 뉴욕증시를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요즘 뉴욕증시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숨고르기 속에서 약간 상승을 한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뉴욕증시는 최근에 빠른 랠리가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약간 소폭 상승을 했답니다. 소폭. 속상했고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83.51% 상승을 해가지고 35,416.98로 거래 마쳤습니다. S&P는 전장보다 4.46% 상승해서 4,554.89 나스닥도 0.25% 올라서 14,281.76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까지 3대 지수는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 연속 상승에 따른 고점 부담에 지수는 이번 주 들어서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30일에 나오는 연방준비제도 여기서 선호하는 물가 지표하고 연준의 당국자 발언 그리고 경제 지표 등을 현재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때 전달에 따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은 10월 그는 PC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3.5% 올라가지고 9월에 3.7%에서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전월 대비로는 0.2% 올라서 이전에 0.3%에서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가가 계속 둔화할 경우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일할 것이라는 기대는 커질 전망이겠죠.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5월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총 100bp죠. 100bp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이날 워싱턴 DC에서 가진 연설에서 현재의 정책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의 목표치로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점점 더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위원인 윌러의 발언은 현재의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점에 무게를 실어요. 그런데 미셸일 보험원 연준 이사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진전이 고르지 않다면 제약적인 정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연방기금 금리를 더 인상하는 것을 지지할 거라고 언급을 합니다. 연준의 12월 통화 정책 회의는 12, 13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해당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시장의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계론도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벤커버 아메리카에서 내년 말에 S&P 500 지수가 5천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내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큰데 장기적으로는 오상향할 것으로도 예상을 합니다. BCA 리서치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년 S&P 500이 3,300에서 3,700 범위 거래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보니까 고금리 환경에도 여전히 경제가 강한 모습임을 시설을 한 거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5개월 내 최저치에서 반등을 했고 이날 컨퍼런스 보도가 발표한 11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102.0이에요. 전달에 99.1에서 상승을 했는데 이날 수치는 월드스티 저널이 지키한 시장 예상치 102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네요. S&P 코어로지 케이스 신뢰에 따르니까 올해 9월 주택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올라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9월 상승률은 전월 상승률 2.5%를 웃돌았습니다. 9월의 주택 가격 지수는 계절 조정 기준은 전월보다 0.7%라서 8개월 정도 연속 상승되어 갑니다. 미국의 소매협회가 집계한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쇼핑이나 산이들이 총 2억 40만 명으로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1억 9천 6백 70만 명을 넘어섰고 여기 해당 기간 쇼핑객들은 평균 321.41달러를 소비해서 지난해 기록한 평균 소비액 325.44달러를 소폭받돌았죠. S&P 500 지수는 이미 소비제, 부동산 필수 소비제 통신관려주가 오르고 헬스 산업 금융관련주는 하락을 했죠. 또 보잉의 주가는 RBC 캐피탈에서 투자 의견을 시장 승률 상위를 올린 이후 1% 이상 올랐네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들이 이번 주 나오는 물가 지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윌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완화적으로 읽힌 점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장 마감 직후에 워런비피스의 단짝인 억만장자 투자자 찰리 멍거 찰리 멍거 버크셔 헬스의 부회장이 향년 99세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 좀 안타깝습니다. 참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하여튼 99세면은 99세면은 그래도 좀 장수하신 거죠.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으니까 며칠 전만 해도 좀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시더니 별세를 하셨네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보아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7만 2700원 놀고 있고 지금 외인들이 들어와요. JP에 들이 한 118만주 UBS 74만주 정도 해가지고 한 211만주 정도 현재 신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선주도 마찬가지로 현재 7만... 5만 7천 9백원 5만 7천 9백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아권에서 놀고 있다. 현재 외인들은 좀 사고 있습니다. UBS, BNP, JP에 들이 좀 사고 있고 모바스탠리, 메릴린 채들이 또 팔고 있습니다. 강한 혼조세력 보인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면은 종가 요정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jak